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웹스퀘어 5 스튜디오의 도움말 메뉴와 펄스펙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비디오는 F1 버튼을 눌러 도움말을 확인하고 펄스펙티브를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우측 상단의 모드 버튼을 클릭하면 디자이너 모드와 디벨로퍼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모드를 선택한 모습입니다. 디벨로퍼 모드를 선택한 모습입니다. 각 뷰의 경계선을 드래깅하여 화면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와 팔레트, 데이터 컬렉션 탭이 있습니다. 탭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디벨로퍼 펄스펙티브를 우클릭합니다. 윌셋 메뉴를 선택합니다. 펄스펙티브 변경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Yes를 클릭합니다. 초기 상태의 개발자 모드로 복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F1 버튼을 누르면 도움말 화면이 표시됩니다. 콘텐츠 탭을 클릭하면 도움말 메뉴가 표시됩니다. 웹 스퀘어 도움말 항목을 선택한 후 원하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발 가이드와 릴리즈 노트, 그리고 API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 가이드에서 각 컴포넌트를 클릭할 경우 해당 컴포넌트의 API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릴리즈 노트 항목을 클릭하면 각 엔진 버전에 대한 릴리즈 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 가이드도 제공됩니다. 펄스펙티브를 복원하려면 우측 상단의 펄스펙티브 아이콘을 우클릭하고 윌셋 메뉴를 선택합니다. Yes를 클릭하면 펄스펙티브가 복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 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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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